안녕하세요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을땐 잘 어울렸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오징어 오징어 꼬부꼬부 에잇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계란 달콤한 맛 게살은 더 먹고싶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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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맛 치즈볼 불닭나무카 엄청 맛있다 소스는 어묵 육성 팽이버섯 오징어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짜파게티 소스 겉은 닭다리 오징어 남은 이 라면 라면 살짝 크림 남은 라면 맵고 나오죠 라면 팽이버섯 팽이버섯 소금 잘 먹었어요 저한테는 싱싱한 맛이에요 이건 관련된 맛이에요 이건 매콤하고 이게 매콤하고 맛있어요 저한테는 오늘 저녁에 거품이 많아요 쪼쪼쪼쪼쪼쪼쪼쪼쪼만 먹으면 너무 고소해요 오징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뼈는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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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에 가득 넣어먹는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매콤하고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늘에 가득 먹어야지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저렴한 소스에 담아서 먹어야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마늘은 비벼서 먹방에 먹었을 때 정렴한 소스를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깝다 이런 식감이 너무 좋아요 대신 먹어서 먹어서 먹어야지 과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